네, 수박만 아저씨 가지 못한 자만을 갖고 있는 자만을 넌 나를 모르는데 난 이번에 너를 알게 느려 동작하면 좋다고 해 주먹 펠리에 난 뺏어떡하면 훌륭하게 살 수 있음 난 슬슬 동안 훈련한 날 배신했던 가르침 SPB 우린 갈 거란 더 레퍼리 훈련하는 해복목을 없으니까 대수방반 아저씨 내 머릿속에 타는 이 꿈 좀 꺼주세요 대수방반 아저씨 자카라 나는 베이비 모든 세상에 힘들어 소름한 건 아저씨 여기 좀 보세요 하는 일 없냐? 아닌 하나 지구를 떠나볼까? 아저씨 우린 갈까? 아저씨 우린 갈까? 시차가なる 분야 러니 세상이 아니라 에오 에오 다 다 다 다 에오 에오 위라산 다 다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